안녕하세요. 6시 내다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소식 중에 하나여서 제가 어느정도 꼬집기 했었던 아이들이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샐러드볼인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자구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가장 먼저 샐러드볼은 꼬집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이는 요 스타버스트를 해줬는데 일단 꼬집기를 한지가 한 두달 정도? 네, 한 두달에서 두달 반 정도 됐나? 날짜 기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한 초여름 정도에 보통 이렇게 에어니엄들은 꼬집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지금 제가 이제 꼬집기를 해서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요렇게 사이사이에서도 지금 한 두 개 정도 자구가 더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샐러드볼이었는데 이제는 좀 윗부분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꼬집기를 해준 건데 꼬집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오는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단순히 요걸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남아있는 아이 중에 하나를 제가 다시 꼬집기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위에를 꼬집기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생장점을 떼주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꼬집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꼬집기 방법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입장을 먼저 떼줍니다. 요렇게 중간에 있는 입장을 요렇게 떼주시고 요거는 또 이제 완전히 생장점 가지 중간을 잘라주는 적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요렇게 또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것만 보시면 요 꼬집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요렇게 중간에 있는 입장을 요렇게 먼저 떼주시고요. 그러면 이 입장이 떼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얼굴 전체가 있기는 하지만 요렇게 입장을 떼어줌으로 인해서 옆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네 어디 있냐? 어 네네. 요렇게 뽕긋하게 솟아올라져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요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윗부분을 요렇게 살짝만 네 떼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어 이제 꼬집기기는 꼬집기이지만 입장을 떼주면서 만들어진 그 생장점 부분에 떼어진 생장점 부분으로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꼬집기만 해주시면 생장점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맨 위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 잘 나와야 한 개 두 개 진짜 잘 나와야 두 개거든요. 네 제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꼬집기를 해주시면 요렇게 어 얼굴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집기를 했다면 요렇게 가지 부분이 없었을 텐데 입장을 먼저 떼어주고 위에 이제 꼬집기를 하니까 요기를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요렇게 어 자구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생장점을 떼어줌으로 인해서 음 이 스타버스트도 제가 이런 방법으로 꼬집기를 해주었어요. 보세요. 보통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꼬집기를 했을 때는 진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얼굴이 지금 세 개가 나와있죠. 네 요것도 지금 세 개가 나와있고요. 요것도 지금 세 개가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기 보시면 네 여기도 얼굴이 세 개가 나왔고 요기도 이렇게 자구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타버스트도 굉장히 이제 풍성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아이를 좀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흑법사예요. 조금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살아보니 흑법사였나 아무튼 조금 품종이 고급 품종이었는데 제가 이제 에오니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 선물을 받았던 거라서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제가 요 샐러드볼 꼬집기 적심할 때 요 아이도 옆에 있길래 같이 해줬던 아이예요. 늘 이렇게 목대만 길게 올라와져 있어서 신경을 안 썼던 아이인데 제가 이 방법으로 꼬집기 해주니까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장을 너무 잘하죠? 이 에오니엄은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또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얼굴 세 개가 나왔고요. 보통 요렇게 꼬집기를 해주니까 세 개 이상 네 세 개 이상 다 얼굴들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기는 네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꼬집기 하니까 아유 나중에 요 아이들 얼굴이 커지면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요게 하나씩 잘라서 따로따로 심어주어도 괜찮을 것 같고 완전히 잘라주면 아마도 이 밑에 부분에서 또 자구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만 잘라서 외목대로 성장할 수 있게만 해줘도 너무 멋있는 아이가 될 텐데 이제 가지고 있는 목대 자체가 예쁘니까 저는 풍성하게 윗부분을 만들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꼬집기 하니까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는 까라솔도 제가 이렇게 꼬집기 방법을 통해서 적심을 해준 게 있는데요. 자구들이 꼬물꼬물하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예뻐졌을 때 제가 한번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꼬집기를 통해서 예쁜 아이들을 얻어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아직까지는 네 이 영상 보시고 해보실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늦어진다면 그냥 충분히 가을에 해주셔도 되니까 여름 잘나고 또 가을에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는 꼬물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